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오늘은 쌍디 밴드 첫 정출이에요 기상이 역시나 제가 나를 잡으면 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밴드 회원분들하고 아주 재미나게 문어 낚시를 즐기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쌍디 채널 밴드 왕으로 많이 잡으신 분은 서로서로 나눠드리고 나중에 비슷하게 종합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이 안 좋은데 안전사고 유해가지고 오늘 즐거운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게 다시 시작한,... 월산에서 왔습니다 포기에서 왔습니다 광수규라고 합니다 중국 공 Saul 안녕하세요. 진해선 김지원입니다. 중대해선 이성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남입니다. 자, 화이팅! vide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위는 작은데? 오우 예 오우 다 했어 다 했어 오오, 크다 크다 우와 줄 풀어 축하드립니다 더 늘어들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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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연 5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하핳하하하 으으엣이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 고마워 오는데? 야 무너구만해 오오오 대박이다 야 이게 뭐선일이고 이게 뭐선일이고 뭐야 축구와 축구와 크다 이야... 와... 사이즈 진짜 많이 켜졌네 와... 축하드렸다 자... 안 봐주시고...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더블리트 더블리트 오... 오... 자... 형님 확보해 주시고 이야... 더블리트 와...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꼬아버렸어 와... 여기 한번 봐주시고 이야... 문은 어떻게 잡지? 한 번씩 해줄게요 쓱 땡기면 쓱 부러져요 아... 쓱 땡기면 쓱 부러져요 와... 확실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어떡해... 문어는 문어 문어는 문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문어 갈게 문어다 문어 문어 아 햇빛 때문에 아 깜짝이야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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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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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간다 오! 오, 무거워 7kg, 와, 8kg 8kg, 와, 8kg, 8kg 자, 이쪽 곡 한번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그 사람 언제 가라 같이 있어? 와, 그 사람 언제 가라 같이 있어? 와, 그 사람 언제 가라 같이 있어? 아, 보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